도내 13개 사립대학 가운데 3개 대학에서 사학 비리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용진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원주 A대학은 지난 1994년 임용 비리와 입학 부정이 감사에 적발돼 당시 이사장이 실형을 받았고 2011년에는 모 직원이 1억 원의 회계 부정으로 실형을 받았습니다. 전문대학은 재단 횡령 및 회계 부정으로 강릉 B대학과 춘천 C대학은 각각 42억 9천만 원과 8억 8천만 원의 비위 금액이 드러났습니다.